한국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 염려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교회 안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 그 조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과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문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설문조사에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상생활을 위시해 가지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계신 교인들 가운데는 무려 70.1%가 중학교 이전서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에 대해 생활에 대해 의식에 대해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참 씁쓸한 건 차이가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나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저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이 정도밖에는 차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이겠냐고요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이제 세상이나 교회나 추구하는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이 비슷하게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석화의 문제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사고만 나면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는 어느 장노님 이야기 어느 권사님 이야기, 어느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 이게 일상화가 된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밀려오는 이 세석화의 물결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숫자 주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안에 이런 세석화의 물결이 이렇게 밀려들게 되었나?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세석화의 노출이 되었나?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답 하나를 저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그름으로라는 접속사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연결하는 차원에서의 그름으로 너희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다 이걸 강조한 요약 바로 그 다음에 그름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이 그렇게 11절까지 선언으로 끝내지 않고 그름으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답게 그런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라 이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세속화의 물결에 노출되게 되었나 우리 신앙이 11절까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12절부터 그름으로 너희는 으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었다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일을 실패한 여기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에 노출돼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 태도 이게 오늘 이렇게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행하는 것에 비해서 말만 너무 잘하는 건 아닐까 그런 자괴감으로 아픔을 제가 여러 번 느끼면서 본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론을 보면 하나 손색 없이 잘 선포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러므로 너인으로 시작되는 이 12절부터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전에 여러분 개그콘스트라는 코너에서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기억나세요? 저는 오래게 잊혀지지 않아요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주일날을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고 엿새 동안 세상살이하는 데는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거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성경은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 또 깨닫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 태도를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빌리포스 4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오래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 그 행함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인식하겠냐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논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대로 펼쳐지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 13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에 지금 드리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에 걸쳐서 드리라가 나오거든요 드리며 드리라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제를 보면 앞에 나오는 드리며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드리라 이거 현재형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기 앞에 나오는 드리며가 과거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다 과거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만 나는 변화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죄에 소속된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 이게 드리며예요 선언적인 드리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드리라 이건 현재 명령형인데요 앞에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로 말미야마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다는 이 드림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말미야마 순종함으로 말미야마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드리며 과거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 드리라 그렇게 드려진 인생답게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드리며의 균형을 가지고 사는 게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인데요 우연히 그 곳인데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다가 저녁에 참 많은 생각에 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인용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란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 않는 이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주므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경고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나무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악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느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프가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질타하며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프란시스 셰프가 무슨 질책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통탄할 게 이게 우리들의 선배라고 하는 유럽 미국 교회 여러분 온 세상의 오염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가치관의 오염을 흘려보내는 게 다 미국 아닙니까? 다 유럽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기독교 우리 선배 나라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프란시스 셰프의 지적이 그대로예요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는 내 아내건 남의 아내건 상관하지 않고 내 말초신경만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 타락으로 흘러가게 된 첫 단추가 거룩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형님 형님 하면서 미국 교회 따라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60년대 50년대 우리 70년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는 그 꿈도 물론 가졌겠지만 놓치지 않을 이 거룩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거짓말 하면 맞았습니다 무섭게 맞았습니다 네 행복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이 거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슴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는 부끄러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현대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버린 게 유람선으로 에헤라 디아 교회만 가면 위로를 해준다 교회만 가면 내 마음을 만져준다 교회만 가면 맨날 복 빌어준다 에헤라 디아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어떤 부정을 동원하든지 관계없이 돈만 잘 보면 된다 부자되게 복을 빌어준다 에헤라 디아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에헤라 디아 수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보내준다더라 에헤라 디아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유람선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긴장이 감도는 곳이에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적들과 대항하며 긴장하며 전투를 벌이는 게 교회인데 전투력을 상실한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일들에 대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청와대 안에 교회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디에 꼭꼭 숨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주일 날 되면 어디 숨어있다가 다 잘 모여요 주차가 안 될 정도로 동네 주민들한테 폐를 끼칠 만큼 모여드는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 어디로 살아버렸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국가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 앞에 예수 믿는 저희들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목사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12전에 그름으로 너희는이라는 이 말씀이 빠져버린 오늘 현실의 결과 아닙니까? 장로 대통령 두 번 배출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차별이 보여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교회가 에이아디아 유람선에서 긴장하는 전투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죄와 싸우라는 내용의 말씀을 보내면서 세 번에 걸친 부정적인 명령어가 나옵니다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죄의 유혹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죄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론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한 방에 성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뻥뻥뻥뻥 터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신뢰받던 목사님이 교회의 공금, 금전적인 문제로 이게 이렇게 발각이 돼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일이 이게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 아니냐고요 이걸 우리가 우리 삶의 경고로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젊은 후배 목사들한테 충고하는 이야기 중에 큐티는 왜 아느냐고요 큐티 성경은 왜 읽습니까? 큐티 안 하는데요? 뭐 이러신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말씀 읽고 큐티하는 분 그거 왜 읽으세요? 제가 오늘 일어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바를 성적으로 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큐티를 왜 하세요? 하이튼 다윗 이거는 인간 말종일세 하이튼 이놈은 쳐죽여야 돼 큐티의 오늘의 결론 다윗은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큐티합니까? 그 다윗의 사례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어떠함을 돌아보자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하며 나는 들키지 않은 성적인 죄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수치당할 만한 부끄러운 죄가 없는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다윗과 같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려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오늘 주변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목사님의 사건이 신문에 났다 우리 젊은 목사들이 또 제가 그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 목사가 저게 인간이야? 저 처죽일 놈 저거?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에 정전은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에게도 그 죄의 요소가 있을지언 데 저런 죄의 자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 자리에 죄가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삼중적으로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히브리스 12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이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개념을 그 당시로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사들이 그냥 요즘처럼 권투시합하듯이 심판이 나와서 3분하고 1분 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검투사들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의 각오로 싸워야 되느냐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이것으로 내 영혼 끝장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몇 번 유혹에 그냥 애를 썼다가 한 서너 번 공격에 넘어가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며 자기 합리화 내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하나?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 때 대항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죄악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올 때 믿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대항하다예요 이건 우리 시대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으로 물밀금 밀려오는 이 세속화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이 현실 앞에 피 흘리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대항하는 이 몸부림이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 나오는 대항하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6.25 당시의 낙동강 전투가 생각났습니다 다 아시죠? 키습적인 남침으로 얼떨결에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 경상북도 낙동강까지 밀린 거 아닙니까? 이제 낙동강 밀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락되는 거예요 눈물 나게 고맙게 우리 위대 어른들이 그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그 낙동강 전투를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밀리다 밀리다 이제 낙동강 전투까지 왔어요 분당 우리 교회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지면 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죄악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 현실 속에 마땅히 지켜야 될 목사로서 지켜야 될 집사로서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제가 대항하며 죄와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안되던데요 김집사도 죄 짓고 박집사도 죄 짓는데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히브리스 12장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이렇게 확 확인이 되더라고요 대조되는 두 인물 바울 그리고 삼손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다 아시죠?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 삼손은 그 사명을 다 까먹은 부끄러운 인물의 상징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됐나 여러분 이 두 인물의 분기점을 이루는 말씀이 저는 디모데우스 4장 6절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또다 죽을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쳐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우리 아버지들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요 여기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우리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록 부끄럽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나는 지금까지 싸워왔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 이 바톤 너에게 물려주마 이게 신앙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 뼈대 있는 교회가 보여줄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서 넘어져버린 인생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삼손이 덜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덜릴라 입장에서 엄청 억울한 이야기예요 삼손이 덜릴라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삼손은요 이미 망한 인간이에요 이미 죄에 흐물어지고 죄에 방어가 전혀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한번 보세요 덜릴라 만나기 전에 벌써 이방 여자한테 헬렐레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던 게 삼손 아닙니까? 덜릴라 때문에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덜릴라가 삼손과 동시대의 여자가 아니라 바울과 동시대의 여자라 가지고 바울 옆집에 살아가지고 덜릴라가 바울을 그렇게 유혹했다면 바울이 덜릴라 때문에 여러분 무너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남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오늘 아무리 세상이 세숙화의 물결로 넘실거린다더라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은 부끄러운 초라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두 눈이 뽑혀지고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입에 담기 어려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그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그냥 말만 살아가지고 뭘 부끄럽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모든 분들이 거기에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빌리포스 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목사 5년 차 목사 30년 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 대체 예수 믿는지만 예수 믿는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대단한 목사라고 떠받들고 칭찬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서 서 있는 나 주님 앞에만 서면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두 번째 균형이 뭐냐 그 싸움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가 뭘로 의미합니까? 변화된 우리는 주님의 다수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죄의 영향력 아래가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나는 주님 안에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을 은혜 아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빌리포스 2장 12절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13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13절 이렇게 너희들이 몸부림을 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애쓰고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애쓰는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세스 1장 29절 말씀도 똑같은 논리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님의 역사심 이걸 맛보고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유혹이 약한 인생이라는 걸 아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부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내게 되었다 하루하루의 삶이 황홀한 감격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4절에서 지금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대조하는지 보십시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은혜 아래를 강조하는데 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걸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치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는 건강검진에다가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이 50 넘어가면 건강검진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하게 검진을 해서 저를 진단해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거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부 비만이네요 이거 먹는 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강검진은 내 약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은 치유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걸 검사 다 받은 것은 치유하려고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가기 위한 건데 결과만 알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은혜는요 내 연약함을 자각하게도 하시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비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난 이것도 면제받았다 저것도 면제받았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히브리스 12장 4절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어올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도요 3절과 같이 읽어야 돼요 3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어올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혈기로 싸우는 것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오늘도 피어올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의 조롱을 감내하시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에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생각의 힘으로 피어올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죄와 싸울 때마다 주먹에 힘을 지고 결의하며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이 보금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눈 감는다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죄악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버지 제가 이것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출정식이 되기 원합니다 손뼉치며 이제 하나님 그동안 밀리고 밀리던 죄악의 유혹 앞에 선언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밀리지 않겠다 죄악과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다잡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출정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죄악의 유혹의 자리를 생각하세요 지금 성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내 말고 남편 말고 자꾸 마음이 끌리는 국민학교 동창 자꾸 매일 오고 그러면 흔들리는 분 계세요? 싸워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이 작은 흔들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삼손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만문신 앞에 흔들리는 분 밥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근데도 그냥 돈돈 그러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사장님들, 종업원들 월급 그렇게 작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만문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돈보다 귀한 생명을 나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번 돈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데 쓰렵니다 이것도 출정식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예요 자녀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학원가는요 거대한 동거촌이랍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왜 그 돈 많이 드는데 따로따로 살 거 뭐 있나? 우리 같이 살자 이게 지금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과장이기를 바랍니다 이 무서운 아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만든 원인이 70년대부터 무슨 영개니 이런 부끄러운 말을 퍼뜨렸던 우리들 책임 아닙니까? 오늘 우리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있는 도덕심이 아니에요 포열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복음은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와 싸워 이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고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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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빛 믿고 십자가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사람들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 바로 이 죄인 종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전투력을 잃어버린 초라한 교회로 만든 주범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전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데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대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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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만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질타하는 프란시스 셰프의 그 질타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전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끝입니다 아버지 낙동강 전투를 사수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싸움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되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죄와 싸우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세 동안 이 출정식에서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방치했던 죄와의 싸움이 선포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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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